모든 경전이 다 같습니다. 그 경 제목 안에 그 경 전체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원칙을 꼭 믿으시면 됩니다. 성가에서 흔히들 이런지하에 견성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금강경에 갖다가 붙이면 금강반야바라밀 이 말을 보든지 듣는 순간에 경 전체의 뜻이 깨달아져버리면 그 사람은 경을 다 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경 제목에서 그렇게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살짝 한 계단을 내리서면서 말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설명한 것이 경이다. 그런데 육조스님은 경을 하나의 문장 설명으로 안 보고 반야바라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현실적입니다. 분명하고요. 왜 그러면 길을 설명한 것이냐 우리 소위 범분이 중생인에게 하는 말은 발은 바라밀에서 반야에서 사도로 어긋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에 있는 사람은 바라밀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수행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행도 필요도 없거니와 수행법을 설명해주는 부처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도 필요가 없고 이미 부처님은 팔만장경을 설법을 했는데 이 팔만장경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무용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푼부터서 말하는 것이 설과 소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분명히 설한자는 부처님이고 설해놓은 법은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처님도 존재할 필요가 없고 팔만대장경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말하는 중생은 중생들끼리 갖다 붙인 말이지 어느 구석에도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생이 필요가 없는 중생이 없는데 부처님은 어디에 갖다 붙이며 팔만대장경은 어디에 갖다 붙일 것이냐 즉 병이 있는 자에게는 약이 절대 필요 있지만 병이 없거나 병이 나아버린 사람은 약이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병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약을 먹어라 하는 것이 현실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비설 소설 부분은 중생도 없거니와 중생 아니라는 말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양변을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3번째, 두 번째 법문은 법, 부처님이 안욕다라삼략삼보리법을 정극했다라고 언필칭 나오는데 수보리 존재가 그렇다면 부처님이 안욕다라삼략삼보리법 무상정각을 이뤘다고 하는 말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즉, 그렇다면 인정 얻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해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여시여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럼 23번째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째서 중생이라는 것도 중생 아니라는 말도 필요가 없고 즉, 부처님이 정각을 얻었다고 하는 말도 다 부정해버린다면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시법이 평등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삼람람법을 지칭하는 겁니다. 삼람람법은 평등해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고 평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다고 하는 말이나 법을 얻은 법이 없다고 하는 말은 원칙, 본론, 근본에서 먼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에서 돌아가가 현실이야 아니고 사변이 아닙니다. 이변이냐 사변이냐 이치 쪽이냐 현실 쪽이냐를 주로 우리는 항상 갈라놓고 말하는데 그때는 현실을 일단 적혀두고 근본인 진리, 이치 쪽에 가서 먼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본 이치 쪽에서 보면 이 삼람람만상차별법이 근본에서 보면 전부 다가 똑같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명보살도 대성기실론에서 인용을 했듯이 마명보살도 일체제법이 즉 일체삼람만상 모든 법들이 왜 삼람만상이라고 붙였느냐 하면 우리 중생들이 차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말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삼람만상 모든 차별법이 어째서 차별로 볼 수 있고 차별로 보아서는 안되냐고 하는 것을 동시에 양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제법이 오직 다만 오로지 각자의 망념에 의해가지고 분별해서 차별상이 있을 뿐이지 그 본인들이 당사자가 망념 분별을 내지 않냐 할 것 같으면 일체법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는 수행의 본분에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차별이 있건 없건 내 본분에서 볼 적에 중심에서 들어가 보면 시비할 일이 아니야 누가 까마귀를 끈게 만들었으며 누가 백로를 희게 만들었으며 황새단은 길게 만들고 백새단은 짧게 만드는 조물주가 없어 그러면 조물주가 없어서 그러면 황새단과 백새가 나왔나 조물주는 누구라 그러면 조물주는 본인이지 누구라 그런데 우리는 조물주를 어디에 갖다 붙여요 하늘에 붙이고 신에 갖다 붙이고 전부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전도 먹고 망상이라 이라는 겁니다. 전도 망상이 있는 거냐 하면 각자가 세상 삼남만상을 보면서 착각착오를 일으킨 것이 전도 망상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의지해서 본보기를 해가지고 삼남만상을 비춰보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틀렸어 그래 내가 틀렸어 그럼 틀린 것을 그냥 안고 가야 되겠나 고쳐야 되겠나 고치는 게 뭐고 고치는 것이 수행이지 도 닦는다고 흔히들 하는데 도는 뭐 하려고 닦아 지너 닦지 도는 닦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법과 사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왜 사법을 이야기했느냐 정법의 반대가 사법이지 사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와 정한 뿌리는 하나다 이 말이야 재와 복도 뿌리가 하나고 지혜와 번뇌의 뿌리도 하나입니다 어째서 차별이 낫느냐 근본 핵심으로 돌아가면 탐진 치로 인해 가지고 8만 4천 번뇌의 망상이 이런 나무를 해서 차별이 있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 그 천태만상 차별 모든 것을 다 끊고 제어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닦아서 제하려고 하면 천년 만년을 닦아도 다 못 닦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간단하게 닦을 수 있을까요 천태만상이 번뇌 망상에서 나왔으니까 번뇌 망상은 뿌리가 뭐예요 탐진치지 탐진치만 다스려는데 그럼 탐진치를 어떻게 다스린대 수행? 아까 수행인부터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 것 같지만 수행도 필요가 없어 뭐냐 이 신법만 바로 쓰면 돼 그걸 갖다가 정법이라 이라는 겁니다 정돈하고 그것을 붙여서 바로 쓰는 것을 수행이라고 갖다 붙인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건강령의 본론은 수행을 하지 말라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 양면을 다 떠나는 겁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법일 수도 있고 정법일 수도 있고 정도일 수도 있고 사도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도가 없으면 정도는 어제되죠 사도가 없으면 정도도 필요가 없어 정도가 있는 걸로 우리는 돼 있지 않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번뇌가 없으면 너도 필요가 없어 무슨 말도가 없게 되겠어 지혜라고 하는 말도 그거는 필요가 없어 그럼 도대체 어쩌자 말고 그러니까 겉에는 뭐 있냐 너무나 맹맹백백해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와 정의 필요가 뭐 있으면 정의인지 번뇌인지 지혜가 뭐가 되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청정하고 너무나 맹맹백백한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본성 인재하면 문제가 뒤에 붙는 소리지 맹맹백백하고 청정하고 지혜 광명이면 그만 인재 왜 내가 붙느냐 하면 네가 본인이 말이야 번뇌 망상을 과연 일으켜서 일으켜서 그 맹맹백백한 밝은 해가 뭐가 가렸노 구름과 안개가 갇혀버렸어 그러면 구름과 안개는 본래 허공이 있나 없나 허공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어비니 장애니 어비니 모든 것이 전부 다 본인들이 어리석어서 만드는 것을 비유해서 뭐라고 했냐면 멀쩡한 눈을 자꾸 비비면 어찌 되죠 이상한 것이 자꾸 눈에 보이지 그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게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어디 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분명히 있잖아 그게 없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근본 눈에는 헛꽃이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있고 없는 것은 어째서 생긴 말이냐 네가 안 비비면은 없고 네가 비비면은 먹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나 그게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쪽을 가르쳤어요 양쪽을 다 가르쳤어 비비면은 헛꽃이 보이고 안 비비면은 본래부터 없다 가는데 중생이 자꾸 있는 쪽으로만 계산을 되니까 한 주씩 치우쳐가지고 본래는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현실은 있는데 우짜는 이렇게 이제 자꾸 중생들은 그 석관이 꽉 벗겨가지고 그걸 쉽게 펼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석관은 뭐라고 하죠 제2 천성이다 이라는 게 천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범부에게는 석관이 천성이다 바로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석관을 바로 잡으면은 뭐가 되지요 부처가 된다 이거 말이야 그랬더니 아까 말대로 22번째에 부처님은 안욕다로 삼역삼보리를 얻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눈이 깨끗해지니까 다시 얻고 말고 할 것이 없어 그 대사 무엇을 말하냐 부처님의 본성이나 우리 범부의 본성이 한치 반치도 없어 그래서 중생에 갖다 붙여도 우리가 성인에 갖다 붙여도 눈꽃만큼도 뒤질 것이 없고 또 중생에게 갖다 붙여도 부처님하고 차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평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니까 치키도 똑같이 하고 무기도 같이 하고 색깔도 같고 크기도 갖는 이런 걸 평등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평등으로 본다 그걸 갖다가 본평등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본이라고 하면 본래부터서 평등이었지 중간에 억어지기로 누가 다스렸어 닦아서 평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갖다 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믿는 것도 어쨌든 부처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여기에서 들어가 보면 부처님 믿을 것 한 개도 없어 본래부터 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을 두고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모르는 우리 중생들에게 선구자가 누구라 부처님이라 부처님이 아니었든 늘 본평등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선구자지 그러니까 선지식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깨우쳐줬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부처님에게 대해야 되지 그냥 참여만 하면 되나 그냥 기도만 하면 되나 어떻게 되나 부처님에게 맞이를 올리거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앞에서 선장선생님이 지침 맞고 그게 무슨 말인고 고맙고 고마워서 고맙고 고마워서 뭘 바쳐서 목숨 바쳐서 귀하겠습니다 나가 거기 지신기 맥락이야 왜냐 응만급을 두고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벗어날 재주가 없었는데 참알로 천만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때 천만다행으로 누구 덕으로 부처님 덕으로 이제서 정신 차리게 됐고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겠어 몇 번이나 이 목숨이 천하를 바꾸자 해도 못 바꾸는 목숨인데 세세생생 목숨을 바쳐도 끝이 없다 다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 지신기 맥락에 들어간 거라 그것을 거꾸로 또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급을 두고 우리는 윤회를 했는데 설사 우리의 능력으로 닦는다고 해도 그 말이야 닦는다고 해도 뇌급을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아성직으로 닦아야 됩니다 자 이걸 나는 쉽게 이야기해야 될 테니까 가다가 길이 잘못되면 어쩌야 됩니까 돌아와야지 그러면 그 길이 나쁘 갈 적에는 좋은 길이 없고 돌아올 적에는 무슨 길이고 끝에서 돌아올 적에 비로소 가던 길이 잘못 갔다고 하는 거라 갈 적에야 잘못된 줄 몰랐지 그러나 돌아오면 강급만큼 돌아올 적에는 어제되나 시간이 같이 필요하겠죠 그때 돌아올 적에 부처님 말씀을 의지한 사람은 단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돌아올 수가 있고 부처님 말씀을 모르면 강급만큼 세월이 돌아올 적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알면 1초 직입 열애지라고 하고 초발 심시에 뭐라고 합니까 정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성분하신 자리에서 억급을 두고 닦은 부처님 모든 지혜와 공덕을 설법을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부처님 차원에서 얘기해버리니까 그때 부처님이 참 큰일 났다 후회를 했다는 그런 추측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중생 쪽을 내다보고 수준에 맞추어서 설법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니까 500리 길을 이제 가려고 작정을 했지요 왜냐 최초 인연이 500리 바깥에 있으니까 녹약원에 있으니까 그때부터서 길을 가려고 하니 이제 밥도 얻어먹어야 되겠고 길가 노숙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천왕이 바루를 바칩니다 넷짝을 바루 넷짝을 들고 오지가 않아 그렇게 포개가지고 뽑아 올리니까 한계가 됐다고 그래요 자 거기서 이제 바루를 들었다 그 다음에 제일 진도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에게 맞추니까 천민에다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신을 신고 가야 되겠나 보고 가야 되겠나 맨발에다가 가면서 밥 얻어먹었다 가면서 날이 어두웁니까 또 어째야 돼 노숙해야 되겠다 영판 모이라 영판 그린이지 뭐 그래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린이라 안하고 그걸 사라고 갖다 붙였지 그래서 그 노경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9년의 설법은 부처님 당신 깨달은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이 49년이라는 세월도 있고 45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49년이 되었든지 45년이 되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속에 금강경을 부처님이 몇 년이나 설법을 했겠어요 부처님이 21년간을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강경을 21년간 설법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몇 년이나 닦았을까요 그게 자금 한치 20년을 걸려서 기초작업을 한 겁니다 그걸 소위가 인천교니 소성교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교하고 소성교는 그것을 설법하기 위해서 그만한 시간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강반야바람일 즉 반야부를 설법하기 위한 기초정지작업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반야신경이 반야경이 부처님 경전 본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을 무슨 경으로 했죠 소위경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반야경은 그러면 무엇으로서 근본을 삼았을까요 공은 먹고 아무것도 없고 공 여러분들에게 반야경을 공종이라고 누구든지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공을 얘기할 것 같으면 부처님은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이라고 해도 안 되고 공의 반대 유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최초로 부처님이 중도를 설법하기 위한 경이다 이 말이야 중도 중도라고 하는 말이 뭐이냐 삼매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수행할 때 여러분들과 정인하죠 그때 중도가 삼맨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경우에서도 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분명하고 분명해야 판단이 제대로 선 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교에서는 우리는 수행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이 원칙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이 어디가 봐도 기도해라 참선해라 연분해라 뭐해라 이거는 없어 그럼 뭐 가지고 수행하나 일체의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반듯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선이고 수행이고 연불이고 기도다 그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참선 연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삶이 반듯하고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도고 연불이고 참선인데 우리는 거기에다 코를 박아버리면은 그만 본분을 어기나 틀리나 그래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본분을 어기고 본론을 어기고 지협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기에 집중 수행을 많이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날 첫날 앉아서 집중하면은 다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기본 원칙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바다에 항상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물이 파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기실론에서 많은 대선경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다 물 안에는 바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파도가 일어나노 바람이 부니까 그러면 책임이 바람한테만 있네 그때 물이 없으면 바람한지 불어봐야 뭔 소용이 있노 그럼 그 말 틀리나 바람은 나무가 없으면 바람이 부는 줄 아나 모르나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가 안 부는가는 나무가 흔들린 걸 보고 알지요 그때 나무는 누구를 타다 하겠어 바람을 타다 하겠지 그럼 바람은 나무 보고 무슨 소리 해야 되노 내가 가는데 네가 마가 섰잖아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흐물이 있으려면 양방에 닿을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바람이 불지게 나무가 안 흔들려야 되겠어요 따라 흔들려야 되겠어요 흔들리는 것은 안 부러질 수가 있지만 뿌리가 시원찮으면 어찌 되노 바람이 불지게 큰일 나지 빠져버리니까 죽지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것도 원칙도 아니고 안 흔들린다고 하는 것도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을 인해서 파도가 일어났지만 만약에 파도가 그치면 섭성은 물의 섭성은 부서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중생은 망상풍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심해가 한없이 출렁거렸지만 망상만 그치면 부처님 마음 본래 그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망상 그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게 뭐고 수행이다 이 말이요 그게 연불이고 참선이고 기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금강경에서는 망상풍을 어디다 갖다 붙였지 이제 금강경 앞에 다 나와 있어 그게 지금은 앞에 한 거 되풀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첫날 어느 스님이 했는가 모르겠다마는 첫날 하고 두 번째 한 스님이 다 끝내버렸어 그때 여러분들 알았더라면 오늘 이 법회 아무도 안 오고 내가 혼자 떠들다가 말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암흑해도 내가 나는 어떻게 떠들어 대는가 그거 하면 몰라고 한 것 같아 오늘 내가 까딱히 말 실수하면 큰일 나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금강경 전체 20년에 21년에 설법이 반야 바라밀란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반야경 안에는 반야가 어떻다 안욕다라삼략삼보리가 어떻다고 하는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강경 전체는 무엇 하느냐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행동 모두가 번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으니 이 번뇌에 흔들린 이것을 바로 잡으면 그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아까 말대로 바람이 그치면 물은 어찌 된다고 했죠 아무 흔적도 없지요 그거 같듯이 우리 망상 번뇌만 그쳐버리면 우리 심성 본례대로 부처님 심성하고 똑같으니까 아까 오늘 설명할 중생도 없고 중생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없고 부처님은 안욕다라삼략삼보리를 얻어서 성부를 했다는 저는 그 말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없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밍밍백백하게 들은 놨는데 무슨 말이 또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보리가 선행기청분의 글이 나오죠 이 시에 수보리가 적종 자기 하야 편단 우견하고 옷을 착지하시고 이 백불은 호대 시호합니다 세존이식 했잖아 그것을 앞쪽에 보면 법회 인연분해서 뭐랬냐면 부처님은 식시에 어디로 둘러서 왔습니까 사의대성을 둘러서 다 글식하고 도로시가 잡숩고 가사 다 벗어 올리고 발 씻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자리 깔고 부자이자 해서 누가 봐도 부처님이 말씀 한마디 했나 안 했나 그런데 그것을 건강경에서 부자이자까지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해서 제도 중생 다 해 마치고 열반에 든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얘기 들었어요 그 왜냐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곡식으로 된 걸로 먹고 살지만 부처님은 이 곡식 음식을 안 잡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미 왜냐 이 중생 번뇌 업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뭐만 하면 가능하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신선은 먹는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기껏해야 이슬 받아 먹고 산다고 그러지 그거 먹고 살 사람은 세상 천지 어디 있어 그만큼 청정해져 버리고 그만큼 이 우주의 원리와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치 바다에는 세상 천지에 5만 가지 물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범부심 같으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들이겠어요 요즘에 그 오수 처리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같으면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똥오줌 물 받아 들이겠어요 안 들이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 똥오줌 물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다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만 들어가버리고 나면 그 차별 노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다는 뭐고 우주대눈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해서 등동일미라고 합니다 청정하고 등동하고 일미다 그 말이에요 청정해지고 등동해지고 일미다 이 말이죠 차별이 일치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를 부처님 법문에 자주자주 바다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경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인사지요 그 차말로 이상해요 해인사가 1300년 됐는데 해인사에 장경각이 들어온 데가 한 8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전 이름하고 500년 후에 대장경이 그러니까 해인사회가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어서 이름도 그렇게 갖다 붙였는가 싶으면 진짜 탐복할 일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청정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것이 부자의 자에 앉았을 때 부처님은 그 칠가식을 했다고 그러죠 고루고루 하는 거는 그건 부처님이 밥을 얻어 잡수기 위해서 갔는데 부처님 쪽에서 뭐냐 법피의 식을 얻었고 법피의 식을 중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음식을 부처님이 받아온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아왔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빈병 거린 또 나머지는 귀신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맞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잡수기 위해서 걸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이래저래 맞아요 부처님이 걸식을 안 할 것 같으면 그 천민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부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외쳐집니까 중생을 찾아간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수행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찾아가는 게 수행의 대성수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딱 앉아가 딱 앉았는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참 희한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째서 그렇게 이 보살들을 보호하시고 부촉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야부선사 하는 말이 양기 방해선 사인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부처님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참 망신살 뻗쳤네 그러게 그럼 어째서 망신살 뻗쳤냐 들통 다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들통이 났는데 이 말이지 그때 우리가 볼 적에 부처님은 딱 선정에 들었는데 우리 선정은 어째든지 번뇌 망성을 떨치려고 선정을 하고 부처님의 선정은 어째든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선정이고 중생을 교화하러 가는 쪽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그 자세는 대성적이고 우리의 수행은 무슨 의지 됩니까 소생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진하실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것은 빨리 내가 견성하고 뻘떡 일어나서 어디로 행해야 되겠노 중생을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고 앉느냐 일어나서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그럼 발전한 것과 안 한 것과 그 다음 일어나서도 마음이 잡히거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노 발을 내게 앞으로 그러면서 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서도 선정이 잡히거든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참석만 해버리면 무엇은 다 팽개쳤노 사회의 모든 것을 중생까지 일까지를 다 팽개치기 꼴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앉을 적에 무엇을 철두철미하게 명사하고 앉아야 되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잡은 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어디에 향하겠다 중생과 삶의 터전으로 행하겠다고 하는 대원칙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대성 선정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흑이름이다 그 다음에 우리 천금 만금 같은 이 육심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없는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다 동원해도요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소리 자주자주 내지 하다 들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다는 소리가 늙을수록 건강해야 된다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나 가니까 약도 먹고 자꾸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어찌 되는데 가니까 오래 산다 하더라고 그럼 안 죽나 이렇게 했거든 아 죽게 죽게 이렇게 하더라고 또 그러면서 골자는 뭐 했냐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대요 말 맞나 틀리나 막기는 뭘 맞아 건강한 놈이 해 죽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료만이 넣는 걸로 생각할 착각을 하는데요 늙음이라고 한 것은 병이 동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병든 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늙어서 병든 건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걸 명심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사람마다 그 소리 하는 놈은 내가 한 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철 들고 죽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철도 안 들고 다 죽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자 말씀이 정확한 게 있어요 40대가 불옥이고 50대가 천하의 이치를 아는 나이고 60이면 광감나리 그러니까 이순이라고 하는데 그때 철 드는 나이라 귓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철이 들지 그때는 뭐이냐 그때 왜 철이 들었냐 세상 사람들 감아 보니까 60 한갑에 철 들면 천만 먹고 60 한갑에 철 들면 철만 다 여기 그때 무슨 철이 들었냐 이제는 가을철이 되는 줄 알아라 그 말이야 가을철이 되면 어제야 되노 낙엽이 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건 바깥지고 자기 자신한테는 먹고 모든 것을 펼쳐난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철에 안 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철 대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우리는 지만 손해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로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말해서 49년간 설법 중에 21년간 설법을 한 이유가 불교 전체를 얘기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에는 무엇을 소위경전으로 했죠 건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한 거고 그 다음 우리 개인적으로는 건강경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상에 주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일체, 색성형, 미축법, 모든 데 집착하지 말고 청정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육바람이를 닦아라, 향아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